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28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고 등이죠 등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 지득 특례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이것을 등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하고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이 파트에서 최하 4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284페이지 용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정의 이 법에서만 쓰고 있는 용어이죠 첫 번째 부동산 28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지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계대상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했으니까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주택임대차인 경우는 별도 주택임대차 신고가 따로 있죠 자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요 앞에 용어정리에서 거래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거래당사자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에 보면 첫 번째 줄 계약책일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책일일 밑줄 치시고요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책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밑줄 치시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지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신고서 서식에 보면 제출은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연에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급에 보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를 거부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되거든요 제출은 1명이 하지만 근데 그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8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라는 말은 즉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해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대상물인데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부동산이 뭐였습니까 토지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그리고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급계약이죠 이 공급계약이라고 하면 처음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8개가 있는데요 앞에 글자 한번 보면 근공도시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공급계약이면 처음에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건축법은 x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분양권의 경우 현실적으로 건축법의 경우에는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합니다마는 미리 분양을 하더라도 건축법상 분양권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공도시 빈산주택 우리 프린터는 1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2번에 보면 맨 밑에 근공도시 빈산주택 해가지고 건축법 x라고 적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분양권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입니다 기억에 보면 이 근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의해서 처음 공급계약 즉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것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매는 샀다가 되파는 것을 전매라고 하죠 등기 안하고 샀다가 되파는 걸 미등기 전매라고 합니다 등기하고 파는 것도 전매입니다 전대라는 것은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을 전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니언에 도시 및 주거학력력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의 경우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88페이지 양가루 3번 신고기한인데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라고 했고요 계약일 옛날에 60일이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인데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었죠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아파트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다면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종로구청장이고요 신고관청은 광진구청장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물론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해당관청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전부 다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일산동구라면 일산동구라면 고양시장이 등록관청 신고관청이 아니라 일산동구청장이 신고관청 등록관청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양가루 4번에 동그라미 1번 신고필정은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즉시 옛날에 즉시였는데 2017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금인의제인데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정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농지치득자격증명과의 관계인데 부동산거래 신고해도 농지치득자격증명은 받아야 되고요 농지치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거래 신고사항 이게 중요한데요 신고사항 우리 프린터는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신고해야 될 사항 보면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자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인데요 실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 요거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전부 자금조달 실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 실입주여부 신고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실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그 자금조달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단 국가 등이 계약일방당사자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증빙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거래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중개거래인 경우 계획공개사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 그리고 그리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조건기한 부동산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는 3번에 있습니다 3번 아 3번이 아니라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289페이지 공통적사항을 이 공통적사항이 뭐냐 하면 요거 7개죠 7개 7개 이게 공통적사항입니다 7개가 공통적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289페이지 맨 밑에 법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인데 법인인 경우 법인에 관한 법인현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뭘 해야 되냐면 290페이지 기억의 법인 등기현황 그 다음에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특수관계인인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치득목적 및 치득자금 등에 관한 사항인데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주택치득목적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지급방식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법인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 외의자가 실거래가격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국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국가가 일방당사자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래대상 주택의 치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시기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32회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실입주여부 자금조달계획이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여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32회 시험에도 출제됐고요 중요하죠 그래서 291페이지 맨 위에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규제지역의 경우 규제지역이라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말합니다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실입주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리고 법인의 경우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든 거래 증빙자료 자금조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 292페이지 291페이지 다시 그러면 맨 밑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인데요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 매수인이 자금조달 또는 매수인이 구하는 거니까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비규제지역도 원칙은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요 292페이지 292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이 신고하려는 자가 누구겠어요 중개거래라면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 체계로부터 25일입니다 25일 동그라미 해놓고요 25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되겠죠 개학일로부터 자 그래서 직접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개업공개사한테 제출하도록 맡기려면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에 개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25일 이내에 개업공개사한테 주면 개업공개사가 그걸 받아서 인터넷에 입력하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경우 전자문서로 하면 되니까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3페이지입니다 신고방법입니다 신고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고가 있고 전자문서가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거의 100% 전자문서로 합니다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주로 법무사들이 방문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10만원 정도 받거든요 이게 신고를 대행하면 그런데 개업공개사는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매수인 매도인이라고 했죠?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국가 등의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계약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단독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디것에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해 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하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안됩니다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금 전에 전자문서 안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 즉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공동으로 자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간청에 제출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업공개사는 100%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 거래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주로 제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법무사가 대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가 등기신청 매수인을 대리하게 되겠죠 매수인이 등기신청할 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할 수 있는데요 대행하는 경우에는 항상 대리인 즉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무조건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문증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번에 보면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거래당사자 신문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래당사자 신문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는 인감증명이었는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법은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다는 증거로서 본인의 신문증 사본하고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만 대행할 수 있고요 보조원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문증만 제시하면 되고 개업공개사의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등록증 사본도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출 대행하러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전부 인터넷에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홈페이지에서 입력만 하지 실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가 방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거래 계약 정보 시스템 다시 말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그냥 시스템상 해제하면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확증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에 확증일자도 받으러 갈 필요 없고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신분 확인 및 신고 필증 교부입니다 항상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분증 제시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니언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입니다 옛날에 적시였는데요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신고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기소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302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춘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